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세시라와 스티에 기수 긋고 더군이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하여 주시기요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가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음영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눈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심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세운 이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라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 없고 이래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 없으며 바깥이도 알미 없고 바깥이도 알미 없고 안과y 영의 Souk에도 알미 없으며 안과 밖에도 알미 없으며 옵에도 알미 없고 이숙에도 알미 없고 과 이숙에도 알미 없고 한과의 수개도 알미 없으며 옵에도 알미 없으며 과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멸체에도 알미없고 도체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결과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법에도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열등한 곳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체에도 알미없고 인연이 생겨난 육체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고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직견도 없고 확실히 세를 아는 것도 없어서 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이 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인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이란 사무쇠군을 말하니 첫째는 이식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식원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식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신 내쳐 여섯째는 의 내쳐이다 이것을 육처하고 한다 육처는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척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요 둘째는 이쪽이요 다섯째는 신 내쳐 여섯째는 의 내쳐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자척은 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괴롭지도 슬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자척은 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가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해는 세 가지가 안 있으니 육의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곳을 욕실게 육처가 이것을 육처가 없지 말한다 이것을 육처가 없지 말한다 이곳을 하라고 한다 이것을 육처가 없지 말한다 이것을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Shaping가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기 금치하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지는 유예연이 된다는 것에서 몸시 유인과 외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기 금치하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여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십팔 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물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쭈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그 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의 행을 제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사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일지라고 안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청과 연기의 차별된 입지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선회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미와 같이 나는 드렸다 이 시험에 들어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초의 연이 되고 육초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신본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어떤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 없고 이래에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 없으며 안에도 알미 없고 밖에도 알미 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 없으며 밖에도 알미 없고 이수개도 알미 없고 과이수개도 알미 없으며 부처에도 알미 없고 그 법에도 알미 없고 승가해도 알미 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 없고 고죄에도 알미 없고 고죄에도 알미 없고 집죄에도 알미 없고 고죄에도 알미 없으며 고죄에도 알미 없고 착한 일에도 알미 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 없으며 고죄에도 알미 없으며 제 가 있으며 죄가 있으며 도 알미 없고 제 가 있으며 도 알미 없고 고죄가 없으며 도 고죄에도 알미 없고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 없으며 혈통한 것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앞다위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이고 슬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신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사무쇠분을 말하니 첫째는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식원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신 내쳐 여섯째는 이 내쳐 여섯째는 이 내쳐이다 이것을 육처하고 한다 육처는 죽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육척을 말하니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요 둘째는 이 쪽이요 둘째는 이 쪽이요 셋째는 비 쪽이요 넷째는 설 쪽이요 다섯째는 이 쪽이요 다섯째는 이 쪽이요 여섯째는 이 쪽이다 이것을 죽이라 한다 죽은 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 연이 된다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인가 애는 세 가지가 안 있으니 육의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곳을 해라고 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의 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육지 견치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지혜의 연이 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의 인가 이것을 치라고 한다 외에는 세 가지가 안 있으니 육의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지혜의 연이 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에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연이 된다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유는 생의 연이 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 무란물이 가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걸 구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긋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자별된 일찌라고 한답이 그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교재로 삼았던 연기에 청과 연기에 자별된 일찌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일을 받들어 행하였다 엎하던 연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